농협손해보험으로 집중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합상해진단비 일단 7월달에 출시가 되었죠 구스타트 70, 70, 700, 그래서 777보험 365일 입원일당 보장공백없는 입원일당으로 5만원 31010보험 8월중으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협 31010건강보험으로 폭주가 예상하고 있으니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자 저녁바람님 진단비도 체진형이 나오나봐요 맞습니다 오늘은 손해보험 상품인가요? 맞아요 오늘은 손해보험이고 내일은 생명보험 신상품 8월달 상품 미리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스타트 건강보험 네 그래서 조건 없이 5% 할인을 농협이 되고 원래는 보험료가 저렴했어요 그럼에도 하지만 역시 농협은 3대 진단비가 정말 저렴한 가성비가 굿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구스타트 건강보험 오지 농협만 만서당뇨 합병증 진단비와 납입 면제 자 저 보호방이 지금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서 지금 1시간 정도 유튜브 1시간 정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당뇨병 환자 600만 시대 그래서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이렇게 해서 심장질환 눈질환 그리고 내열관질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견병증 여러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당뇨합병증 30개 코드 진단시 납입 면제도 되죠 월납입 10만원 시에는 가입 2년 이후에 당뇨병성 100내장 진단 그리고 자녀 18년 동안은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자 통합상의 진단비에요 그래서 통합상의 진단비는 우리 똑같아요 옛날에 한의원이나 한의원 한마병원 갔을 때 도수치료 뭐 그런거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거 목 손 등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발목 엉덩이 어깨 기타 이런걸로 인해서 경증 염자 긴장 찰과상 타박상 탈구 7만원 주구요 골절이나 내진탕 근육비 힘출에 손상 있어도 70만원 중증 으깨송산 절단 나와도 700만원 나온다는거죠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발목과 허리 손목에 염자가 있으면 21만원 경증 3개 부위로 인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손목 골절 다리 힘출 손상도 140만원 이렇게 지급이 계속 받을 수가 있다는거죠 자 이렇게 제안해보는거 어떨까요 일단은 저 보험안 그래요 진단 보험료가 2-3만원 1-2만원밖에 안되요 상해보험 요추염자 경추염자 엄지손가락 골절 치료가 7일 입원했는데 플러스 11통원치로 했어요 그러면은 통합 상해진단비와 상해제활치료비 상해입원후 통원일단까지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통합 상해진단비 경증으로 7만원 두가지 부위 중등증 1부위 1개 부위가 84만원 그리고 상해제활치료비가 3만원시 17회 통원치로 했으니까 입원이란 통원 51만원 상해 입원회의 통원일단이 10만원으로 10일 그럼 100만원 나오죠 총 235만원 실손 없어도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인실 1인실 상해질병종합 1인실 1당 그래서 30일 안도로 20만원 나오고 상해질병종합 1인실 통합일당이 지금 얼마 나오죠 50만원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합산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거 박수진님 안녕하세요 당뇨 진단비는 누적보나요 누적 안봅니다 동그라미님 어린이 진단금은 농협이 저렴하군요 농협이 매우 저렴해요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상해질병 상해질병원 상해좈병원 2번일당 그래서 20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365일 2번일당 상해와 질병 2번일당 5만원 그리고 또 5만원 합의 이렇게까지 1위부터 365일까지 5만원씩 나온다는거 그리고 보험료에 따라 원하는대로 원하는대로 노래는 못부르지만 말하는대로 말하는대로죠 자 21% 또 35% 8% 계속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무사고 보험료에 민감하신 우리 고객님 당연하죠 저도 민감한데 그래서 같은 특약을 가입하더라도 농협 손해보험의 다양한 플래너로 저렴하게 보험료로 선택이 가능하다는거 자 길고 짧은건 돼봐야 알 수 있죠 그래서 31010 385 가장 저렴한건 간편보험이 맞을까요 그래서 농협은 355 보험으로 타사의 385 31010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암진단비 천만원 유삼 200만원 20%니까 내열과 활성 천만원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저렴하구요 자 농협 올바른 지구 굿데이 운전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점검이 필요한 시기 염자 37만원 골절로 120만원 이렇게 전부다 드리고 통합상해 진단비로 경증 중증증 중증 그 다음에 보험료가 2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여기다 운전자 담보까지 넣으셔도 매우 매우 좋다는겁니다 상품 라인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